유튜브에서 꼬바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거친 바람 가르는 마법 버스 타요 타고 마법 지팡이 휘둘러 커다란 원을 부르며 주문을 힘껏 외쳐봐 신비한 세상 펼쳐져요 마법 버스 타요 타고 주문을 외쳐봐 미니무스! 너의 꿈 이뤄지는 마법의 세계로 마법 버스 타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너머에는 숨겨진 마법 세계가 있었다. 인간 세계와 마법 세계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있는데 강력한 힘을 지는 태양의 스톤과 달의 스톤이 두 세계를 지켜준 덕분이었다. 마법 스톤의 위치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요. 이젠 칼리가 잘 지켜주세요. 네, 선생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한 나쁜 마법사가 마법 스톤의 위치가 적힌 마법 책을 훔쳐 달아나는데 단과 같이 할 수 있겠죠. 비하여! 비하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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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트와 함께하여! 고마워! 흐흐흐 제대로 왔군 자 케르바 케르디 솔라 페노 흐흐흐흐흐 가자 응? 흠 흐흐흐 흐흐흐흐 보험의 시작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타요 고맙다 흐흐흐흐 운행 끝 흐흐흐흐 친구들이랑 남산에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흐흐흐흐 어? 얘들아 어? 할로 안녕 모두 모였네 빨리 남산으로 가자 좋아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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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로기, 싱글벙글 하는 게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젯밤 엄청난 보물을 찾는 꿈을 꿨거든 보물? 보물이 아니라 잡동산이겠지 잡동산이라니? 맨날 지저분한 물건만 주워오잖아 아니거든? 아니긴, 분명 이번에도 잡동산이일걸? 정말 못말리 맞잖아 어? 저게 뭐야? 뭐? 어? 뭐지? 외계에서 온 UFO가 아닐까? 어? 가보자! 어? 로기, 같이 가! 어? 저건 뭐지? 어? 뭐지? 하늘이 저거 뭐야? 어? 저기 봐! 공중에 떠 있는데? 뭐지? 어? 글쎄? 어? 흠 아르카나, 아르카나 가나리오! 자! 과연 흥여! 헝! 우리 bark 어어!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으어어! 약간 아닐 씨 디오 님이 기뻐하시겠군 멈춰! 어? 으아악! 쨔! 으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지? 으흑흐흐흐흑 아니, 너는 그, 칼리? 저건 또 누구지?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들 같아. 태양의 스톤을 포기할 순 없다!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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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버틸 수 있겠어? 이대로는 위험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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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서, 설마! 브레아크! 과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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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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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도망쳐! 으악! 으악! 저 꼬마버스들이 태양의 스톤을 흡수했다! 어서 잡아! 으악! 으악! 도망쳐! 으악! 으악! 강입사! 어서 잡아! 으악! 왜 우릴 쫓아오는 거야? 으악! 나도 모르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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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으악! 으악! 여기서 흩어지자! 으악! 으악! 가서 잡아! 으악! 으악! 어떡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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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 흥!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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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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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깜짝 놀랐지! 어? 해잇! 으오 !" 아,... gen시만이다... 으아... 간세 ett... 백 Later... 어? ø radical 이 로기님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으악! 으악! 잡았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친구들은 괜찮을까? 살펴봐야겠어! 이제 너만 남았다. 순순히 우릴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친구들을 어떻게 한 거야? 설마 내 친구들을! 안 돼! 얌전히 따라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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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을 막지 마! 그 버스는 우리가 데려간다! 어? 으응! 그렇게는 안 되지! 마, 마법 수사대? 어서 체포해! 으악! 어쩔 수 없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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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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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지? 으악! 안 돼! 얘들아! 괜찮니? 갇힌 데는 없고? 으악! 으악!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다! 내 이름은 칼리야! 난 버드야! 저, 저는 타요예요! 많이 놀랐지! 우린 마법 세계에서 왔단다! 마법 세계요? 그래! 난 그레이야! 나쁜 마법사들을 잡는 마법 수사대의 대장이지! 으악! 나쁜 마법사라구요! 그럼 내 친구들이 나쁜 마법사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맞아! 으악!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돼요! 친구들이 위험해요! 나쁜 마법사들이 친구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거야! 태양의 스톤이 있으니까! 태양의 스톤? 그게 뭔데요? 아, 그건… 갈레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어서 마법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요라고 했지? 여긴 위험하니 같이 마법 세계로 가자! 우리가 지켜줄게! 마법 세계에 가면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으악! 갈게요! 가서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응! 갈리! 어서 가시죠! 그래요! 그럼! 으악! 준비됐니? 네! 가자! 마법의 세계로! 좋아! 잡지! 어양! które! 으악! eta! 여기에… 엑.. 열리지 않아… 우릴 어디로 데려온 거야? 빨리 꺼내줘! 집에 보내줘! 꺼내달라구! 죄송합니다! 인간 세계로 가서 그 파란 꼬마 버스를 다시 잡아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꼬마 버스는 제 발로 이리 올 거야. 거의 도착했겠군. 태양의 스톤을 가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